별로였어요 형? 예, it was ok, but try 안 땡겼어요 또? 예, it was ok, but now the climbing 어? 아이, 그게 안되네 쉽지 않아, ok ok Not too low, most of the time you grab it here Here? Yes, it's better Grab it here And you have more And walk quick You do it good, walking 도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되게 단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끝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애정 어린 눈길로 정말 잘하는 분들을 모셔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다 챔피언 경력도 있으신 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My personal best I jumped in the 2008 national championship It was 1863 1963 1m further 아 마지막은 포스트가 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아 아 11, 12 лет 17m 19cm 19m 감사합니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은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와, 맛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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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여러분, Skelete 선수 맞아요 진격에 거의 뛴다. 오, 빠르다. 오, 이거, 이거. 진짜 찬 Jr Van Jopline이셔 그날 저녁 고된 실전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멤버들. 우리 고기라도 먹고 자야지. 그럼요. 식사실 꺼에 한번 먹어도 되죠. 아 진짜? 그래? 우리 이틀째도 솔직히 훌륭 이틀이 아니라. 저 어제 저녁에.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하루 반 정도 해? 만두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자겠습니다. 안녕. 상현아 안녕. 잘자. 자자. 전날 고된 훈련으로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급기야 야코가 멤버들을 깨우러 직접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방도 여전히 꿈나라네요. 훈련 강행군으로 다들 몸이 천근만그립니다. 챔피언 야코와의 마지막 훈련 코스. 경기장에 있는 실제 도약대에서 장대짓고 강 건너기를 직접. 지옥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